저게 지금 대형 화재는 지금 분명하거든요 지나가다가 지금 대형 화재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당진시입니다 당진시에 대형 화재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연기가 저 정도로 물러갈 정도면 엄청난건데 지금 산불인가 와 지금 저 어디서 불난건지 산불인지 뭔지를 모르겠네요 저기 위치가 지금 여기가 지금 저 앞동네가 보이는 데가 당진시하고 여기가 이제 순성 쪽이거든요 엄청나네 저쪽에 공장이 있는 것 같진 않죠 이렇게 딱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어디요 지금 일단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지에서 불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위에 불길들 보이시나요 제가 차에서 잠시만 내려서 한번 볼게요 지금 사람들 지금 다 서서 구경들 하시는데 저기 보이시나요 저 위에 불길 지금 가고 있는 거 저 뻘겋게 지금 막 타고 있죠 저게 지금 동사 참 축사 같기도 하고 지금 소방차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무돌러가고는 있는데 저 멀리서 지금 지금 그렇게. 누구야? Whoo 지금 그. 지금 또. 지금도 전화 열기장은 한참일까라고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열기장은 한참일까라고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열기장은 한참일까라고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불길이 지금 저렇게 타고 계속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앵글에 카메라에는 잡히시죠? 저렇게 지금 소방차도 지금 현재 와 있고요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나 봐요 계속 지금 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소방차도 지금 꽤 많이 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당진시 순성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낭만의 회사 앞인데 여기가 아휴...